진짜 보고 싶었어요. 아이고. 최경숙 대관님입니다. 첫 해 때 정말 힘들었어요. 나이 컸어요. 엄마 물 이런 거 다 해요 우리. 칼을 이렇게 눈에 안 내셔도 돼요. 위에만 옳지 옳지. 잘하셨어요 아주. 들고 하시면 쉬운데. 옳지 옳지. 손 바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. 옳지. 다 씻으면 옳지 옳지. 잘하시네. 나 옳지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. 옳지 우리 아가 잘한다 옳지 옳지. 오늘 뭐 먹지. 매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.